그래도 우리 정진씨가 때문에 워낙 예정도 안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줌마 같은, 수달쟁이 아줌마 같은 예, 재미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쿨해 보이시죠? 정진씨가 제일 많이 많으신 우리 정진씨입니다 새로운 사시 같네요 되게 재미있으세요 항상 저는 쫓는 자입니다. 도망자가 쫓는 자인데 그래서 한번 띠레시에서 제가 정유현씨 둘 다 한 10m, 15m 뒤에서 띕니다 늘 뒤에서 띠기기 때문에 학생도 많이 띄었고요 촬영하면서 사실 여자매고가 많은 로맨스를 드려야 하는데 제일 인상에 깊은 것은 정유현씨의 뒤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띄어서 제가 올 한해 정유현씨의 뒤태을 가장 많이 본 배우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듣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띠기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를 띠기기를 누 takes 바로 오랫동아 이 부분은 어디서 띠기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